36번째 신고감 산사음악회의 열기가 뜨거워요. 이런 타이밍에 꼭 모셔야 할 그분! 여러분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시는 그분을 모실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 박수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복지와 문화포교의 선지식이신 우리 은은한 향기를 널리 널리 퍼뜨려주시는 주지스님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스님의 아름다운 시지 그대 꽃처럼에 수록된 떠나간 뒤에부터 스님의 목소리로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대요. 눈을 감고 한번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경 주지스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떠나간 뒤에 떠나간 뒤에 소중하고 아는 것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러므로 아쉬움이 없도록 눈빛을 가지런히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다. 해걸음 옆 개인 핏살같이 고요한 마음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마음 잘하는 세상을 이어되어 살 일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사랑을 파고 고중한 사람이 그곳에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전부의 암금을 의미한다. 내 안의 사랑을 퍼주기도 전에 떠나가지않고 마음을 기울여 살아갈 일이다. 내 안의 사랑을 퍼주기도 전에 떠나가지않고 마음을 기울여 살아갈 일이다. 주변, 내 안의 사랑을